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아는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곡식은 남의 것이 잘 되어 보이고 자식은 제 자식이 잘나 보인다. 라는 말인데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라 정말 좋아하는 속담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해도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고 절 무시하다가 제가 돈을 잘 버니 제 돈을 탐내는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 잘난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 않은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선 작은 의류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작은 회사들이 보통 그렇듯이 업무 경계가 명확하진 않았어요. 때로는 디자인도 하고 직접 미싱질도 하면서 샘플 옷을 만들기도 했죠. 동대문에 원단이나 부자재를 떼러 가는 일도 했고요. 책에도 없고 잡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 적성엔 잘 맞았는지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회사에서 버리는 자투리 원단이 너무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여쭤봤죠. 사장님 혹시 이거 버리지 말고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서 그냥 취미로 간단한 것 좀 몇 개 만들어보려고요. 사장님께 그렇게 허락을 받아 자투리 원단을 집에 가져간 저는 예전에 사두었던 중고 미싱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단이 너무 작아서 한 장으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원단 여러 개를 조각처럼 이어붙여서 파우치나 필통 등 여러 가지 소품을 만들어봤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완성품이 예뻐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만든 작품들을 회사에 가져가 직원들한테 나눠줬답니다. 다들 제가 만든 선물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도 저한테 버리는 원단으로 활용을 잘한다면서 칭찬해 주셨죠. 그 이후로 회사에서 나온 자투리 원단은 전부 제 차지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20대 후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나던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몇 살 많은 은행원이었는데 성실하고 자상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시모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초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작은 의류 회사에 다닌다고? 그거 월급 200은 주니? 아휴, 기껏 내 아들 열심히 키워서 은행원 만들어놨더니 꼴랑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야? 아니지, 중소기업이 뭐야? 그 정도면 그냥 동네 구멍가게 아니니? 난 또 어디 대기업 다니는 여자나 아니면 사짜 직업 정도는 데려올 줄 알았더니만 동학이 너, 여자 보는 눈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니? 어머니, 우리 세영 씨 좋은 여자예요. 그리고 월급이 얼마든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나중에 아이 낳으면 당분간 일 못할 텐데 저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남편의 시모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하기도 했고 어차피 결혼할 거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애교 섞인 말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저 비록 월급은 동학시보다 적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돈도 잘 모으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도 살림이면 살림, 일이면 일, 다 잘할 자신이 있고요. 어머님, 제가 결혼하면 어머님한테도 정말 잘할 테니까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아이고, 이 오망한 거. 너 내가 투고 본다. 자고로 여잔 지 서방을 하늘처럼 떠받더라도 되는 거야. 너 결혼하고 나서 우리 동학이 쥐잡듯이 잡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우리 동학이 봐서 허락해 주는 거니까 너 앞으로 잘해. 알겠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편은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라는 시모의 말에 조금 황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세대가 다르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좋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식사하던 도중에 시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에 너 우리 동학이가 나한테 용돈으로 매달 50만 원씩 주고 있던 거 알고 있지?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결혼했다고 그 돈 끊어라 말아 하지 마라. 네? 50만 원이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라고? 처음 들어? 그럼 지금이라도 들었으니 됐네. 아무튼 아무리 결혼은 너랑 했다지만 내가 살아있는 안 동학이는 내 아들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하고 나면 뭐 자기들끼리 독립된 가정이라느니 뭐라느니 하면서 부모 용돈까지 끊어버린 애들이 있던데 그런 건 부모도 모르는 호로 자식들이나 하는 일인 거야. 알겠니? 혹시라도 네가 마누라랍시고 이래라 저래라 할까 봐 내 미리 얘기하는 거다. 결혼 전에 남편과 각자의 재산 상황이나 지출 같은 건 공유를 했었지만 시부모님 용돈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른 앞에서 용돈을 주니만이 실랑이를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집에 가서 남편과 다시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용돈 50만 원이라니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이런 건 결혼 전에 나랑 공유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큰 돈도 아니고 50만 원인데 왜 그래?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리고 결혼 전에 나 혼자 벌었을 때나 50만 원이었지. 이제 결혼해서 당신이랑 같이 버니까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버니까 100만 원이라니. 그럼 우리 부모님은? 그럼 나도 결혼해서 당신이랑 같이 버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도 매달 100만 원씩 드리면 되겠네. 당신의 집은 잘 사잖아. 우리 엄만 없는 형편에 나랑 동생들 키운다고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도 못 드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고생 안 하셨어? 뭐 우리 집은 하늘에서 공짜로 돈이 뚝 떨어진 줄 알아? 됐어. 그럼 어머님한테 기존대로 용돈 5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도 똑같이 5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해. 할 거면 공평하게 해야지 한쪽 집에만 드리는 건 좀 아니잖아. 남편은 평소 저에게 자상했지만 시부모님 용돈 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시댁 형편이 좋지 않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모에게 용돈을 보내는 날 저희 엄마에게도 50만 원을 보냈더니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세영아, 이 돈은 뭐니? 갑자기 왜 50만 원을 보낸 거야? 엄마, 저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도 엄마, 아빠한테 용돈 드리려고요. 남편이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보낸다는데 전 엄마, 아빠한테 아무것도 못 해드리면 너무 불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아빠랑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나들이라도 한 번 갔다 오세요. 아휴, 이제 막 결혼해서 너희 아파트 대출금도 갖고 돈 들어갈 때가 많을 텐데 뭐하러 이 돈을 주니? 엄마, 아빠는 이 돈 없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이 돈 다시 보내줄 테니까 너희 필요한 데 써라. 제가 드린 용돈을 굳이 받지 않겠다며 제 계좌로 돌려보내 주신 걸 보니 맡겨놓은 돈 달라고 닥달하듯 하는 심오한 솔직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모아 나중에 친정 부모님께 한꺼번에 드리기로 했어요. 초장부터 돈 타령을 해대는 심오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결혼 생활은 행복했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강아지를 두 마리 입양했어요. 남편도 저도 둘 다 강아지를 좋아해서 예전부터 키우고 싶어 했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강아지가 꼬리치며 달려와 반겨주고 남편과 함께 맛있는 저녁밥을 차려서 먹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주말에 남편이 늦잠을 자면 저는 혼자 일찍 일어나 심심했었는데 그 시간에 자투리 전으로 강아지 스카프나 옷 같은 걸 만드니까 시간도 잘 가고 재밌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심오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저 혼자 고집부려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상의하에 키우는 건데도 말이죠. 예, 넌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무슨 개를 키우니? 아휴, 이 털 날리는 것 좀 봐. 이거 다 내 아들 먹는 밥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내가 저 개들을 시골에 갖다 버리던지 해야지, 원. 어머님, 털은 좀 날려도 청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두, 우리 강아지들이 있어서 너무 좋대요. 잘 때도 저 대신 우리 뽀삐랑 추추 껴안고 잔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강아지 키우기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애랑 개를 같이 키우면 면역력 형성하는 데도 좋고 정서발달에도 좋대요. 정서발달은 개뿔. 난 우리 동아기 키우면서 그런 거 없어도 좋은 대학 보내서 은행원까지 시켰다. 인터넷에서 온갖 나부랭이들이 말하는 것만 주워두고선 어디 시애미 옆에서 아는 척이야? 역시 옛날 분이시라 집안에서 개를 키우는 걸 탐탁지 않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모의 만행은 심해지더군요.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막다를 꽉 채워서 낳았는데도 태생이 허약한지 자주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고열에 시달리거나 자지러지듯이 울 때가 있어 응급실에 갔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얘기하길 종종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원래 큰애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엔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하도 큰애가 자주 아프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큰애가 두돌이 될 때쯤부터 시모가 저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얘, 넌 일 안 하니?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 속셈이야? 너 아주 우리 잘나는 앵원 아들 등골 빨아먹으려고 결혼했구나? 요즘 애 엄마들은 애 낳자마자 출산휴가만 갔다 와서 바로 복직한다던데 넌 도대체 몇 년을 쉬는 거니? 어머님, 제가 쉬고 싶어서 쉬나요? 우리 애가 아픈데 어떻게 혼자 집에 놔두고 일을 하러 가냐고요. 여태까지 응급실을 몇 번이나 간 줄 아세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어떻게 손주가 아픈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저 일하러 가는 동안 어머님이 책임지고 저희 애 봐주시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허리도 아픈 내가 애를 어떻게 보니?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라. 아휴,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따박따박 대들기 나고 내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본다. 안 그래도 큰 애가 아파서 속상했는데 시모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속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애의 건강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원래 어릴 때 많이 아팠던 애들이 커서는 잔병치료 없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큰 애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어 더 이상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없게 되었죠. 저는 그 사이에 둘째 아들도 낳고 계속 집에서 육아를 전담했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자 이제 저도 일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업 사이트도 뒤지고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보았답니다.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랬을까요? 저를 뽑아주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뭐라도 할 게 없을까 싶어 집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계속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뽀비가 저한테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뽀비가 입고 있던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예전에 직접 만들어졌던 옷이었어요. 그때 저는 머릿속에 반짝 불이 켜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반려견 관련 사업이 요즘 뜨는 중이라는 기사를 몇 번 봤었거든요. 요즘에 하도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반려견 용품이나 호텔 미용 같은 관련 산업들이 잘 되는 추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싶었죠. 제 손재주를 살려서 강아지 옷이나 장난감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미싱을 꺼내 샘플을 몇 개 만들어 보았죠. 뽀비야, 추추야 이거 좀 입어보자. 너희들이 모델을 좀 해줘야 돼. 그 귀여운 얼굴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홀려버리는 거야. 알겠지? 저는 저희 집 강아지들에게 제가 만든 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주문이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샘플을 만드느라 재료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판매는 되지 않으니 오히려 손해만 계속됐죠. 남편은 제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걸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주문이 그렇게 없어? 원래 인터넷 쇼핑몰이 쉬운 일이 아니야.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미련 없이 그냥 접어. 그리고 옷이나 장난감 같은 건 그냥 도매로 떼어와서 팔아도 되잖아. 굳이 왜 힘들게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고 그래? 도매로 떼어와서 팔면 다른 업체랑 경쟁력이 없잖아. 결국엔 가격 싸움만 될걸? 난 그렇게 하긴 싫어. 그리고 나 이거 꼭 성공시킬 거야. 지금은 재료비도 못 건지지만 언젠간 예전에 내가 봤던 월급보다도 더 많이 벌 거라고. 걱정하지 마. 사업한다고 당신 돈 떼먹을 일 없으니까 여태까지 내가 벌어뒀던 돈으로 알아서 할게. 그런데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그것보다 몇 배는 더 했죠. 얘, 넌 아직도 그 개의 옷이나 만들고 있는 거니? 아휴, 남편은 뼈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넌 무슨 취미생활에 그렇게 돈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거야? 그거 당장 집어치우고 당장 식당이라도 가서 일을 해라. 한심하긴. 내가 일해서 능력 없는 며느리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저를 응원해 줬던 건 저희 친정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은 노력한 만큼 언젠간 빛을 볼 거라며 항상 저를 격려해 줬어요. 저는 그런 친정 식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쇼핑몰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신청해서 들으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예쁘게 찍는지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계속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며 업그레이드해 갔죠. 저는 그 외에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루는 어느 반려견 동호회에 연락해 협찬을 의뢰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만든 강아지 옷과 장난감을 협찬해주고 SNS에 사진과 후기를 올려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런데 저도 가짜 후기는 싫으니 최대한 솔직하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가 만든 제품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올라간 게시물들을 보니 정말 감사하게도 칭찬만 잔뜩 써주셨더군요. 우리 백설이가 입은 이 옷은 협찬받은 건데요. 너무 트렌디하고 예쁘지 않나요? 솔직히 강아지 옷이 아니라 사람 옷이었으면 제가 입고 싶을 정도예요. 여기 사장님이 직접 다 디자인해서 만드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단도 좋은 것만 쓰신다는데 저는 말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박! 우리 백설이 원래 옷 입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전에도 몇 번 제가 옷을 사서 입혔는데 불편하다면서 자기 손으로 다 찢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옷은 하루 종일 입고 다니고 심지어 잘 때도 얌전히 입고 잤다니까요. 역시 재질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올라갔던 후기들이 효과가 좀 있었는지 주문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한 지 막 1년이 됐을 때였어요. 저는 그 기세를 힘입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품에 대한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옷이나 장난감은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원단과 부재료도 고르고 골라 공장의 제작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 수 없는 사료나 간식 같은 건 좋은 수입처를 찾아 수입을 하거나 국내에서 괜찮은 생산업체를 통해 납품을 받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2년째부터는 점점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4년이 넘어가니까 월 2억까지 찍게 되었답니다. 집에서 소일거리처럼 시작했던 것 치곤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죠. 더 이상 저 혼자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사무실도 계약하고 직원도 여러 명 고용해서 저는 어엿한 인터넷 쇼핑몰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엔 정말 자상했는데 점점 짜증도 늘어가고 가정에도 소홀한 것 같았죠. 심지어는 매달 저한테 보내주던 월급도 보내질 않더라고요. 여보 어제가 월급 날 아니었어? 왜 월급 나한테 안 보내주는 거야? 내 월급을 당신한테 왜 줘야 하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부터 내가 당신 월급 관리했잖아. 그거야 예전에 나 혼자 돈 벌 때 얘기고 지금은 당신이 살림을 전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나보다 훨씬 잘 버는데 내가 왜 내 월급을 당신한테 갖다 줘야 돼? 그리고 당신은 사업하느라 큰 돈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 괜히 내 월급 다 줬다가 나한테 말도 없이 사업에 다 써버리면 어떡해? 원래 돈은 나눠서 들고 있어야 안전한 거라고. 그리고 솔직히 돈 갈린 은행원이 내가 잘하지 강아지 옷이나 만드는 당신이 잘하겠어? 내 월급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매출이나 신경 써. 아니 그럼 생활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관리비랑 식비랑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그걸 다 내 돈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야? 아 전엔 내 돈으로 다 해결했잖아. 그러면 이제 당신 돈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땐 애들 어릴 때라 내가 집에서 애들 보느라 일을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뭐 놀면서 당신 돈 펑펑 썼어? 그리고 지금 내가 당신보다 돈 잘 번다고 해서 당신이 집안일 전부 다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 애들 학교 일도 신경 안 쓰고 집안일도 나보다 적게 하면서 생활빈 나보고 혼자 다 내라고? 그렇게는 절대 못해. 당신 말대로 당신 월급이니까 그걸로 뭘 하든 상관없는데 그래도 생활빈 반씩 내는 걸로 해. 알았어?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돈 갈린 제가 하기로 합의가 된 부분이었는데 이제 와서 저랑 상의도 없이 월급을 안 주겠다고 통보하다니요. 그리고 생활비까지 주지 않겠다는 얘기에 정말 분통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전에 애들 키우느라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두고 경력까지 단절돼 몇 년을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제와 제가 돈을 잘 버니 생활비를 안 주겠다니요.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히 제가 강하게 나간 덕에 생활비만큼은 주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그나마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속을 긁어놓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본인 아들만 잘난 줄 아는 시몬은 여전히 절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었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너 설마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아들 밥도 안 챙겨주고 무시하는 거 아니지? 내가 결혼 전부터 얘기했지만 여잔치 서방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되는 거다. 게다가 우리 아들이 보통 아들이니? 너 우리 아들이니까 널 마누라로 받아줬지? 너 어디 가서 은행원 남편 만나지도 못한다.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 왔으면 알아서 네가 잘 좀 해. 시모가 그럴 때마다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그놈의 잘난 아들 타령 그럴 거면 평생 아들 끼고 살지 왜 결혼을 시키셨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나름대로 받아치긴 했지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반복이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예전부터 남편의 성격이 조금 변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느 날부턴 이상한 면이 점점 많이 보이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매일 컴퓨터와 휴대포만 들여다보고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귀찮다며 말도 걸지 못하게 했죠. 하루는 막내 아들이 학교 수학 숙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게 있어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들한테 짜증을 확 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숙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아빠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해? 아빠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귀찮게 하지 말고 얼른 저리가. 초등학생이던 제 둘째 아들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숙제를 들고 방에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애들한테 말 좀 예쁘게 할 수 없냐며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바쁜데 귀찮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 누워서 휴대포만 보던 남편이 갑자기 희이거리고 웃거나 한숨을 푹푹 쉬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전 처음에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과정에 너무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제 머릿속에 피어오르는 의심을 잠재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바쁘게 사무실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한테서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예, 너 지금 우리 집에 좀 와라. 내가 이번에 아는 떡집에서 떡을 좀 싸게 마쳤거든. 이건 낱개로 예쁘게 포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들 일하는 은행에 좀 갖다 주거라. 어머님, 저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걸 어떻게 은행에 갖다 줘요.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제가 주말에 가져가던지 할게요. 아, 잔말 말고 그냥 지금 와서 가져가라니까 우리 아들이 승진한 기념으로 맞춘 떡이야. 남편이 번듯한 은행에서 돈을 벌면 마누라가 알아서 내 줄 착착해야지. 넌 어떻게 된 게 이런 것까지 내가 챙겨줘야 되니? 저는 너무 짜증났지만 시모의 말대로 떡을 갖다 주기로 했어요.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 계속 의심이 됐는데 평생 의심하면서 사느니 그냥 떡도 갖다 줄 겸 한 번 확인하고 오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제가 와이프라는 걸 눈도장을 찍고 오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들러 떡을 가지고 남편이 일하는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저기요, 전 김동학 과장님 와이프인데요. 저희 남편 어디 갔나요? 오늘 출장이나 연수 간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네? 김동학 과장님이요? 그분 그 반 두신 지 2년 넘었는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은행을 그만뒀다니 그것도 얼마 안 된 일도 아니고 2년 전에 그만뒀다니요? 저한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한테 퇴사나 이직한다는 얘기도 이런 방구 없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건 기본에 일이 너무 많아 야근을 한다는 등 하길래 당연히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절 속인 남편이 남편이 사실대로 말해줄 리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출근하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또 아무렇지 않게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한다며 집을 나서더군요. 저는 택시를 타고 그런 남편의 뒤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웬 처음 보는 상가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다른 여자와 딴살림이라도 차린 건 아닌가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간 사무실엔 간판조차 달려있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우편물 배달원인 척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곳엔 황당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웬 시커먼 남자들 6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빨려 들어가기라도 할 것처럼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중을 했는지 저한테 문을 열어준 사람 외엔 제게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가까이 다가가 컴퓨터 화면을 보니 그동안 남편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겠더군요. 책장에 가득한 주식 관련 채 그리고 수북히 쌓여있는 경제 신문들 네 저희 남편은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루 종일 주식을 했던 겁니다. 멀쩡히 은행을 다니는 척 저를 속이면서요. 야 김동아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남편은 그제서야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여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묻고 있잖아. 오늘 내가 당신이 일하는 은행에 갔더니 이미 2년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 설마 2년 전부터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주구장창 주식이 나면서 있었던 거야? 남편은 처음엔 제 얼굴을 보고 당황해하더니 제가 추궁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내가 주식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뭘 하든 돈만 벌면 되지. 생활비도 꼬박꼬박 갖다 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당신 지금 장난해? 날 속인 게 문제잖아. 오늘도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그렇게 잘난 은행원 아들 뒀으면 옆에서 내줘 잘하라고. 그런데 이게 뭐야? 그 번듯한 은행은 그만두고 여기서 모니터나 들여다보면서 주식만 하루 종일 하고 있었던 거잖아. 당신 총각 아니야. 애아빠라고. 몇 년 있으면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거나 하고 있을 때야? 주식이 뭐 어때서? 대박나면 은행원 월급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벌 수 있는데 뭐 내가 단순히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아? 다 우리 집안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 하긴 강아지 옷이나 파는 당신이 이런 걸 뭘 알겠어? 뭐라고? 그래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했다고 쳐. 그럼 난 왜 속였는데? 그렇게 당당하면 얘기하고 하면 되잖아. 내가 얘기하면 네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찬성하겠다.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너 같은 애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한 거야. 알겠어? 괜히 찾아와서 방해하지 말고 가서 당신 할 일이나 해. 바빠 죽겠는데 왜 와서 난리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또다시 고개를 돌려 모니터만 바라보더군요.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2년 동안이나 속여놓고선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못할 망정 적반하장으로 나오다니요. 저는 더 이상 말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동안 은행원 남편 뒀다고 시모한테 그 구박을 받으며 살았는데 주식에 미쳐가지고 은행도 그만두고 거기서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애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아예 대놓고 막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모아놓은 돈 좀 있지? 나 5천만 원만 좀 줘봐. 이번에 좋은 정보가 하나 있는데 늦기 전에 얼른 넣어야 된단 말이야. 뭐? 5천만 원? 5천만 원이 누구지 개이름이야? 주식을 할 거면 당신 돈으로 하던가 왜 나보고 돈을 달래? 당신 여태까지 그 잘난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모은 돈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퇴직금도 꽤 되지 않아? 그 돈을 왜 다 놔두고 갑자기 나보고 돈을 달래? 아 내가 가진 돈으로 부족하니까 그렇지. 이번에 진짜 대박 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야. 이번에 안 넣으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좀 빌려주면 어디 덧나냐? 주식 오르면 내가 이자 쳐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가진 돈으로 부족하다고? 아니 은행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어? 당신 이름으로 든 적금도 있잖아. 그리고 퇴직금이 한두 푼이야? 설마 그거 다 주식에 넣어서 말아먹은 거니? 에이씨 진짜 원래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법이야.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지. 당신처럼 겉만 많아선 큰 돈 절대 못 만지는 거라고. 혈압이 올라 죽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머리에 피가 쏠려 눈앞이 핑핑 돌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어지럽더군요.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만 하는 걸로도 모자라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려먹다니요. 그래놓고 매달 생활비는 무슨 돈으로 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애들만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분노로 끌어오르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일에 몰두했죠. 그런데 며칠 후 그런 제 마음에 기름을 들이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얘, 너 요즘 사업 잘 되나 보다? 요즘에 월 매출 한 2, 3억씩 찍는다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돈 잘 버는 며느리 있으면 시부모한테 차도 떡하니 사주고 좋은 곳에 여행도 보내주고 하겠다며 얼마나 날 부러워하는지 아니? 그런데 우리 잘난 며느린 시부모한테 뭐 하나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지 차만 홀랑 바꿨더라. 어머님, 차는 제가 원래 타던 게 너무 오래된 차라 이번에 새로 바꾼 거예요. 10년 넘게 탔더니 자꾸 여기저기 고장나고 애들이 점점 덩치가 커지니까 비좁기도 해서요. 그리고 저 한 달에 2, 3억씩 번다고 한 적 없는데요.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든 그게 중요하냐? 네가 시부모한테 나눠주기 싫어서 입 꾹 다물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너 솔직히 매달 주는 용돈 50만 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도 너의 형편에 맞춰서 용돈 올려받는 게 맞는 것 같구나. 다음 달부터는 200만 원 올려서 250만 원씩 주도록 해라. 어머님, 용돈을 어떻게 250만 원씩이나 드려요? 왜 못 줘?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연봉만 해도 8, 9천에다가 네가 버는 돈까지 하면 아주 펑펑 쓰게도 남겠구만. 잘난 은행원 아들하고 결혼하게 해줬으면 시부모한테 그 정도는 해야지. 넌 그 돈이 아깝니? 그놈의 은행원, 은행원. 어머님, 지금 잘난 은행원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냥 은행원도 아니고 국내 1위 대형 은행 다니는 아주 잘난 아들이지. 내가 너 결혼 전부터 몇 번씩이나 말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냐? 어머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아들 이제 은행원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은행원이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네가 아주 사업에만 정신 팔려서 아주 머리가 돌았구나. 머리가 돈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죠. 그 잘난 아들, 2년 전에 은행 그만두고 지금 끼리끼리 모여서 주식이나 하고 있다고요. 알기나 하세요? 뭐라고? 주식? 네, 말이 주식이지. 그냥 백수라고요. 백수. 뭐? 백수? 네가 아주 시엠이 앞에서 못하는 말이었구나. 감히 누구 아들 보고 백수래? 그럼 백수가 아니면 뭔가요? 그동안 은행 일하면서 모아뒀던 적금에다가 퇴직금까지 싹 다 주식에 날려버리고 돈 한 푼 못 벌고 있는데 그게 백수가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며칠 전엔 저보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썼으니까 저보고 5천만 원만 달라고 하던데요. 어떻게요? 어머님 그 잘난 은행원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다 탕진하고 돈 한 푼 없어서 마누라들 빌려달라면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이래도 아직 잘난 아들이에요? 말도 안 돼. 우리 동학이가 정말로 은행을 그만두고 가진 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장 우리 동학이 아들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직접 듣지 않는 이상 네 말 절대 못 믿어.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지금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시모가 그 잘난 아들의 입으로 실토하는 걸 보고 무슨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 시댁에 찾아갔죠. 갔더니 시모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고선 오히려 저에게 타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전화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알아 누우신 거냐고? 당신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 당신이 백수된 거 알고 알아 누우신 거야. 난 입 아프니까 당신 입으로 얘기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시모에게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저 돈 날린 건 맞는데요.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지금 몇 명밖에 모르는 좋은 정보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딱 5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5천? 너 지금 나한테 그 큰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니? 아이, 이 집 담보로라도 잡아서 대출받아 주시면 되잖아요. 이번 기회만 잡으면 떼돈 벌 수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주세요? 넌 돈 잘 버는 마누라 냅두고 왜 엄마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해? 결혼했으면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얘, 네가 우리 아들한테 그 5천 좀 빌려줘라. 아니지. 부부 사이에 빌려주는 게 어딨어? 너 어차피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니잖니. 네 남편 투자 좀 하게 그 돈 좀 줘라.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잘난 은행원 아들 타령하며 절 무시해놓고선 이제 와서 제가 돈을 잘 버니까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덥석 내어주라뇨. 제가 무슨 바보 호구도 아니고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는데 시모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결혼은 저랑 했어도 이 인간은 평생 어머님 아들이라면서요? 어머님 아들이 저지른 일은 어머님이 해결하셔야지. 왜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세요? 설마 벌써 치매가 오셔서 어머님 입으로 저한테 했던 말씀도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뭐? 치매? 네가 아주 돈맛 좀 보더니 시엠을 아주 물러보는구나. 너희 부모는 너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치든? 도대체 너희 부모한테 뭘 보고 배운 거야? 저, 훌륭하신 저희 부모님한테 좋은 거 많이 보고 배웠어요. 저희 부모님은 돈 못 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한 적도 없으시고요. 이제 막 결혼해서 독립하는 저한테 용돈 같은 거 달라고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드리는 용돈도 너희 살림에 보태 쓰라면서 돌려주시던데요. 어머님처럼 돈만 밝히면서 용돈을 200만 원이나 올려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린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잘난 아들이 은행 그만두고 있는 돈도 싹 다 주식으로 말아먹었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저다로 5천만 원을 꽁으로 내놓으라고 하시네요. 그건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법이죠? 이것이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미쳤구나.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이랑 시엠이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아, 하늘 같은 남편이라서 그 많은 돈을 공중에 분해시켰나 보죠? 그리고 누가 남편이고 시어머니예요? 설마 저한테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제가 계속 며느리로 있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이 인간이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 잘난 은행원 아들 당신이 평생 데리고 사세요. 아, 이제 은행원도 아니지? 돈 없는 백수 아들이랑 백년해로 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선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친정에 얘기하고 이혼을 준비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았으면 진작에 얘기하지 왜 혼자 속 썩었냐며 속상해하시더군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참은 건 애들 때문이 제일 컸는데 다행히 애들도 이혼하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아빠가 자기들을 귀찮아하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렇게 빠르게 이혼 준비를 하던 도중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 애원을 하더군요. 여보,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그냥 홧김에 하는 소리 아니었어? 나 당신 믿고 내 전재산 투자했단 말이야. 당신이 잘 버니까 내 돈은 다 끌어다 써도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해줘. 당신 속인 건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라. 하지만 전 절대로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가서 주식이나 하라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그런데 이번엔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 제 바지까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 하더군요. 며느라, 네가 이렇게 복덕인 줄도 모르고 자꾸 잘난 아들 타령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동학이가 그런 식으로 전재산을 탕진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래도 넌 우리 동학이 마누라 아니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우리 동학이 편을 들어줘야지. 그리고 애들도 아빠 없이 크면 불행하지 않겠니? 그러니 제발 여태까지 있었던 일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우리 동학이 다시 받아주렴.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요? 이제 용돈 250만 원은 커녕 원래 받던 50만 원조차 못 받게 되니까 아쉬우세요? 잘난 은행원 아들이라고 결혼생활 내내 절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이젠 돈이 아쉬우니까 별 볼일 없는 저한테까지 무릎 꿇고 비시는 거예요? 저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절대로 그 인간 용서할 일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시모를 일으켜 세워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툭하면 잘난 아들 타령하며 저한테 못되게 굴더니 아주 꼴 좋더군요. 그 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제가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높고 최근엔 계속 돈을 따로 관리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따로 재산을 줄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번 돈을 그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떼줘야 될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그냥 같이 살던 아파트만 팔아서 반반 나누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을 새로 구해서 저희 아이들과 강아지 두 마리까지 같이 살게 되었죠. 이혼하고 나서 그 지긋지긋한 심오한 데 구박받을 일도 없고 뻔뻔스러운 전남편의 얼굴도 볼 일이 없으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쯤이었어요. 전남편이 제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찾아온 거예요. 다짜고짜 들어와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을 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날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당신도 알다시피 나 전 재산에 퇴직금까지 다 꼬라박는 바람에 나 지금 빈털털이잖아. 주식도 망하고 되는 일도 하나 없는데 당신까지 없으니까 정말 살기 싫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 그동안 부부로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야, 돈이 없으면 가서 취업을 다시 하던지 취업을 못하며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면 되잖아. 이미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다 끝난 마당에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나 은행에서 퇴직하기 전에 신용대출 받아 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 내가 다시 일을 해봤자 그런 걸로는 대출을 메꿀 수도 없다고. 내가 앞으로 집안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애들 학업에도 신경 잘 쓸 테니까 제발 내 대출만 좀 갚아주고 나 용서해주라. 뭐? 대출을 대신 갚아줘? 이거 완전 또라이네. 야, 내가 미쳤냐? 내가 왜 네 대출을 갚아줘? 그 대출 내가 받으라고 했어? 네가 날 속이고 다 버린 짓이잖아.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돈 잘 버는 나한테 기생해서 쭉쭉 빨아먹겠다고?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야,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꺼져. 여기 내 일터야. 당장 안 꺼져? 저는 직원들과 함께 전남편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외부인한테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며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단단히 시켰죠. 전남편은 겁을 단단히 먹었는지 그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지긋지긋한 인연도 이렇게 끝이 난 거죠. 그 이후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어요.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직원도 몇 명 더 뽑았죠. 저희 애들도 아빠가 없는 게 불편하지 않은지 매일 웃으면서 잘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저희 부모님께 좋은 차를 한 대 사드렸답니다. 그동안 받지는 않고 저한테 퍼주기만 하셨으니까요. 앞으로는 아이들도 잘 키우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는 말이요. 주변에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 부모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답니다. 누구나 자기 집에선 소중한 자식이죠. 그러니까 내 자식만 예쁘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집 자식들도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전 시모처럼 남의 자식 무시하면서 살다간 언젠가 첨벌을 받을 날이 올 테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